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오는데요? 제가 400번 넘게 타짐을 갔는데요. 진짜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최초. 4월 달에 타지마을 아그라에 비 온다?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뭔가 또 다른 일출이지 않을까? 아, 아예 그 장소인가 보다. 스팟인가 보다. 일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아, 바쁘고 래냐, 애나비야 앞에.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요? 나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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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이고, 행복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입니다. 뭐가 급하다? 뭐 앉자마자 가고 막 난리 것도 아닌데? 어디 가는 거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빨리 이동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치, 맞아. 일단은 어디 가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 앞에 있는 자가 있죠? 저 앞차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차를 우리를 픽업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안내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맞춰서 딱 나왔는데 어... 저희가 거의 여기서 한 한 시간 정도 가거든요, 이제? 아, 저 차를 한 시간 따라가는 거야? 예, 예. 대박이다. 내비게이션이 안 나온다는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오! 우와! 이거 대박 천재인데요? 짱 똑똑해, 대박. 야, 이거를 한다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뭔가 사파리처럼 인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 같은데 그걸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해변이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해변은 없어요. 네, 여기. 한 시간 거리라고 했었는데 이쯤 도착할까요? 거의 가죠. 아니, 우리 근데 5시쯤에 주말하는 거 같아요. 오늘 깊숙이 들어가네. 네. 늘 우린 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오늘. 뭔가 왔는데? 뭔가 온 거 같아요. 왔어? 여기 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떼고 캠핑 같은 건가? 오! 열기구! 열기구! 오! 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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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구 같아요, 저거. 방금 봤어? 불 봤어? 네. 불이 났는데? 꽝! 대박이다, 나 열기구. 어떻게 열기구 생각하시죠? 이야, 이거는 뭐 그냥 끝났다. 저희가 똑똑한 곳은 바로 열기구 타러 왔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일출로 올라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아메르송. 열기구 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상상만 해도 인도인은 꼭 가봐야 될 곳은 열기구 투. 열기구, 우리 열기구. 타 본 사람 있어? 없어요, 저한테 왔어요. 없어요, 저 처음이에요. 야, 나 사진에서 한 번도 못 봤어. 인도 열기구.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저기 풍선 뭐 있어? 그걸 테스트하고 있나 봐요, 그거. 아, 풍선으로. 아, 작은 풍선을 띄워서 저렇게 테스트하네. 신기하다. 스피드가 세네, 풍선이. 빨리 날아간다. 이야, 이거 여튼. 아, 근데 바람이 좀 불긴 분다. 아, 바람이 좀 불긴 분다.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생각보다.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생각보다. 아, 바람이 좋아 귀여운 거 같다. 아, 바람이 좋은 거 같다. 오늘, 현재, 뉴스도 안 좋지 않습니다. 비쥬얼한 기준입니다. 바울 라인과 집에서 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파이렛 선생님이 지금 바람의 속도가 너무 세서 당장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서 오늘 열기구는 취소 상태입니다. 취소 상태입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또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또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지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야, 아쉽다. 준비하십시오. 메일은 기가 막힙니다, 라인업이. 뭔가 또 다른 일출이지 않을까요? 아, 아예 그 장소인가 보다. 오우 메이징 하하. 오우! 열기구! 열기구! 너무 설렜죠? 최고의 경험을 해오는구나, 막 들뜬어 있었어요. 예. 제 이름이 럭키고요. 풀네임은 언시입니다. 언 럭키. 이런 느낌, 파악! 우와! 아쉽다.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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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안 태블론이 어디서? 중국으로 보자. 이분들도 독일에서 왔는데.. 그래서 하늘이 불가능한 뉴스가 일단 여기 그늘이 좋으니까 고급 길거리 음식인데 고급 길거리 음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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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길거리 고팡가 줄어대 메리피아 메리들 두랑가 벨렀대 메리잔 메리잔 누카톨루 누르허대 메리피아 메리들 난 무까루 차이오대 닌누 추슨 때 부지부고람 버테디 낳돈다 미 일단 인도는 어느 도시에 가도 스트릿푸드가 되게 맛있어요 천레버토레랑 파우바지 그리고 차우멘 이 세 개의 스트릿푸드가 거의 탑트리예요 정말 맛있어요 한 자리에 세 개가 다 나오면 무조건 실패할 일이 없죠 일단 수원을 좀 수원을 시원하게 수원을 시원하게 와 이거 없으면 큰일 나야겠다 진짜 앞으로 이거 우정비려하구나 진짜 두 천레버토레 두 아프가 파우바지 두 아프가 차우멘 아프바스 맹굴드링크 해고 마사 원투트리 포 파이프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음식이 바로 나와요 아 진짜요? 바로 나와요 한번 요리하는 과정 보셨습니다 우와 먼저 보셨 지금 이쪽에 하는 거는 차우멘 차우멘 인도사람도 중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름대로 짜장면이랑 좀 비슷한 맛이 있어요 무조건 맛있어 와 면 들어가 아 그게 다 주인구 짜장면 같은 거구나 향이 갖고 올라오죠 향이 향이 좋다 제가 인도 여행하면서 3개월 동안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저는 인도에서 면 요리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되게 기대된다 볶음면사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저씨가 인상이 인상을 잘하는 인상이에요 맞아 맞아 진짜 맛있겠다 물 한 장면 와 맛있겠다 되게 근데 깔끔하다 김거림식인데 그죠?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정말 요리하시는 분들도 정말 청결하고 또 모습도 뭔가 학교 앞에서 토스트집 막 있고 옆에 분식집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진짜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자 한번 먹어보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는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가 와 맛있다 맛있어 짜장면 짜장면 우와 이거 맛있어 맛있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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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와 우와 우와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는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가 와 맛있어 그래요? 맛있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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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오면은 이럴 때가 맛있는데 우와 음 음 음 음 음 와, 이거 줄이다 이거는. 단드리보다 이게 더 맛있다. 이제 하는 국밥으로 나오면 이거 다시 반성 드리면 괜찮죠, 형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대. 약간 잡채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잡채.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다. 와, 저 아파. 와, 저 아파. 오, 보여. 야, 보여. 와, 보여.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야, 보여. 보여. 보이죠, 형님? 진짜 완벽하게 건축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야,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죠, 형님. 타지마는 피 오거나 눈 오거나 사람을 설레게 만들고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타지마는 제일 유명한 로맨틱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하이라이트로 해서 하이라이트로 드릴까? 이따 들어가시죠. 네, 좋아요. 아, 로맨틱 스토리. 야, 우리도 좀 오늘 로맨틱하자.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와, 타지마을 들어갈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 한 발 한 발 다가갈수록 느낌이 틀려. 타지마을에 대한 리뷰를 봤거든요. 방송에서 보던 타지마을 그 많은 영상과 사진은 아무것도 비할 수가 없다. 눈앞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틀리다라는 거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역사 속으로. 우와! 우와! 보인다! 야, 신기루 같아. 우와, 완전 신기루야. 먼지 낀 것도 너무 보여요. 이 동훈 씨가 있어. 예술이야, 예술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어쩜 이렇게 멋있어? 아니,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죠? 너무 멋있어. 와... 그림 같다, 그림. 와, 진짜 대박이다. 처음 딱 봤는데 약간 그냥 벽에 그림 이렇게 딱 붙여놓은 느낌이 정도로 너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존재할 거라는 게 진짜 무조건 와보셔야 된다. 이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사진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정도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정의 없다, 정말. 우와. 딱 정확하게 대칭이네, 여기가. 와, 익숙이다. 아, 진짜 아름답고.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정말 또 아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멋진 건물이었어요. 이제 안에 들어 가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어우, 진짜 대박이에요. 뭐하게 보게 된다. 여기 안 왔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타시마를 이겨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 짱이다. 어우, 우와. 우와, 야. 우와. 이야, 괜히 타시말이 아니네. 또 와도 너무 좋은데? 우와,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얼룩이네. 형 어떻게 하냐고. 제가 400번 넘게 타지말 가는데요. 진짜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최초. 4월 달에 타지마을 아그라에 비 온다?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원래 여름에 이렇게 날씨 이렇게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열기구를 못 타고 타지 모르니까 또 피가 오고. 아니 난 좋은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시원하고. 좋다고 하면 가셔야죠. 가자고 가자고. 햇빛 진짜 많네.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비가 오고. 긍정면 아주 그냥. 인도에서도 비를 맞는구나. 첫 비였거든요. 그 바닥에 열기가 식으면서 흙냄새 같은 게 싹 올라와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 너무 좋아. 비 오니까도 좋아. 아무 пож South. 고맙 AWAY. 그냥 좋아. 예 mamomo에 россий해 secular 한 점이다. 그냥 좋아. 내가 좋은 거 그냥 좋아. 다 똑같이 맞은 거랑. 네 똑같아요. 오even Harry문 쌍 고생 눈길 모두 좋아. 오oise으로 다 똑같은 거랑. 오오오오 Democrat. 야오미vert. 선호 manter fö츠리umbent 스 쿠킹 Cheer very offshore. 오오. 다 똑같은 거랑 판라 Defenseesterol의 19. 여름을 나온다고 하냐고. 어우... 전쟁 난 거 아니야? 와 짱이다! 짱이다! 야 인도 여행이! 와 스펙타클하다! 동기가 세게 때리네 여기 아 오늘 날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이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아우 이래야 기억에 남아요 이게 탄두리 요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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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데? 아 너무 많이 가고 와 찐 탄두리다 드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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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와 찐 탄두리다 드디어 뭐야 뭐야 우와 일단 명수가 하나 먹어봐 순살이야? 네 순살입니다 맛있을 거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진짜 야 이거 따뜻해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다 부드럽다 야 맛있다 부드럽다 와 우리나라도 순살 많이 먹잖아 네 맛있네 와 먹어봐 음 음 이게 치킨이 살 안에까지 그 향이 배어있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부드러운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부드럽고 안에서 육즙이 와 이게 이거 드셔보시죠 뭔가 뼈 있는 톤들이 맛있을 거 같아요 이거 드셔보시죠 뭔가 뼈 있는 톤들이 맛있을 거 같아요 응 먹어봐 먹어봐 뼈 던이 맛있을 거 같아요 먹어봐 음 그냥 드세요 제가 대박 이거 얼른 드세요 뼈 던이 드세요 아 또 어때 진짜 부드러워 뼈 던이 또 달라두지 야 그러면 뼈 던이 드셔보시죠 양파지를 더 시켜줘 오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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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던이 진짜예요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이게 계속 뼈 던이 언제 먹었어 하지만 언제 먹었어 뼈 던이 먹으니까 와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이게 계속 탄돌이 언제 먹었어 40번 언제 먹었어 40번 먹었어 순살이도 맛있는데 불맛이 좀 더 올라오면서 확실히 네 끝까지 맛있어요 숯불장장 구이에 인도에 소스가 묻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이게 탄돌이랑 이 양파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양파, 양파랑 뭐 먹으니까 맛있다. 예전에 통닭 시키면 노란 무인가? 무? 네, 무 맞아요. 시장무처럼 부합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식감도 그렇고. 맛있다, 맛있다. 와아. 안 달아, 안 달아. 네, 포탈이 맛있어요. 야, 이게 형들의 말 제대로 본다. 뼈 이게 오리지널이지, 사실상. 이 컨더리랑 이게 그래요. 이것도 저번에 찍어먹는 게 맛있었어요. 뭘 그렇게 찍은 것 같아, 저거. 아, 이거 내 향? 아, 맛있다. 배가 부른데도 다 먹었어, 지금. 오, 또 왔어, 또 왔어. 야, 저게네. 와우. 오, 또 왔어. 오, 또 왔어. 온유 통닭 시키면 놔요. 오우! 깊이 다 먹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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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한 줄이로 도배를 했구나. 한 번 먹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떡해? 야, 두귀를, 두귀를 올랐어. 아, 그런가? 이거 봐. 닭, 닭으로 만든 탄돌이가 그리웠어. 맛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짭조름하면서 맛있다. 네, 맞아요. 짭조름하면서 맛있어. 단맛이 진짜 괜찮지? 소금구이다. 굉장히 고기가 담백한데 가진 양념과 소스가 붙어있으니까 굉장히 맛있죠. 손이 안 가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이거 부드러운 양념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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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완전 젊은 세대들 취향적이었어. 이거? 이거 맛있어. 마요네즈 솥을 이용한 크리미한 느낌이 난 것 같아. 크림이랑 약간 소금에 절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정말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끝에 정말 살짝 매콤! 약간 이 정도여서 저는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아우, 잘 먹었다. 아우, 굴러.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 이제는 엔지 기술이 진짜 맛있어. 나는 엔지 기술이